교통안전메모 오늘은 법률이야기 함께합니다. 법무법인 법승 송지영 변호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송지영 변호사입니다. 어서오십시오. 지난주에 저희하고 지지난주에 첫 방송을 했습니다. 첫 방송을 마치고 난 이후에 어떤 반응 궁금하기도 하네요. 주변의 반응. 우리 신랑이 항상 이 방송을 듣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전줄 몰랐다고. 어떤 의미로? 어떤 여자가 나와서 말을 잘하네 하는데 마지막에 나와서야 제 이름이 나와서 전줄 알았다고. 깜짝 놀랐다. 내 아내가. 그러니까요. 말은 잘하네. 딱 그 정도였다. 칭찬은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 말은 잘하내면 잘하신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아 이거 좀 심각한 얘기에요 사실은. 주차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관련해서 얼굴 불켜보는 분들 다들 한 번쯤은 있잖아요. 많이 계시잖아요. 그럼요. 요즘 주차 빌런이라는 말 진짜 자주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파트나 이런 상가 등이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를 줄 정도로 주차 갈등을 일으키는 운전자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런 주차 빌런들 때문에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식으로 보복 주차를. 의외로 있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났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오늘은 주차 밉상들로 인한 보복 주차. 과연 법적으로 괜찮은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거 애청자 여러분들 방송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방금 이제 뭐 주차 밉상이라는 표현까지 하셨는데 이런 무개념으로 주차한 차량 때문에 불편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은 어딜 가도 사실 주차 공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차 끌고 나가면 진짜 저도 어디다 주차해야 되지 맨날 이렇게 고민하거든요. 네. 근데 진짜 주차장 보면은 막 두 칸에 한가운데 막 대고 막 가로로 대고 이런 진짜 가로 주차 같은 경우도 많고 이중 주차 해놓고 차 빼달라고 전화하면은 지금 밥 먹고 있으니까 이따가 연락 드릴게 하고 끊어버리고 아니면 저도 한 번 주차를 빼달라고 전화를 했는데 없는 번호래요. 아이고. 적어놓고 갔는데.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주차를 잘못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민폐 주차를 목격한 주민들이 민원이라도 제기를 하면은 반성한커녕 그 신고자 차량에다가 욕설 쪽지를 남기거나 차량을 긁고 가는 분들도 있어서 이 분쟁이 점점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한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가 그 한 해 동안에 사유지 불법 주차 민원이 저는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평균 2, 3만 건씩 접수된다고 해요. 자 그러면 그 정도로 주차 갈등이 좀 심각하다는 건데 구체적인 좀 사례도 좀 들어주실까요? 주차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아파트 입구 보복 주차. 아. 지난 4월에 대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주민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지인 차량 등록을 안 해준다고 이 부분에 이제 앙심을 품고 아파트 정문 입구에다가 1박 2일 동안 보복 주차를 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 네네. 네. 그리고 경기도 이천 한 아파트에서도 아파트 출입이 자기가 막히니까 차단기 앞에 차를 주차해놓고 잠적해버리고. 어이구. 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아무래도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문제는 이런 비슷한 주차 갈등의 사례가 전국 곳곳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아니 그런데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아파트 주차장 그 정문 입구를 차로 막아버리면 아니 그러면 다른 주민분들은 무슨 죄예요? 이게. 이거 법적으로 처벌 안 됩니까? 음. 일단 우리 형법에 보면은 일반 교통 방위죄라는 게 있어요. 네. 네. 이게 이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의 차를 불법으로 주정차해서 교통을 방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네. 말은 좀 어려운데 어쨌든 도로에다가 차 주차하지 말라. 이들인데 이게 위반할 때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법정형도 되게 가볍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앞서 언급했던 이런 사례들처럼 다수의 주차 갈등이 일어나는 공간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내 주차장. 네.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해당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반 교통 방해죄 적용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고. 그렇군요. 그래서 경찰이나 구청이 이제 신고를 하더라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네. 네. 이제 여기에 견인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임의로 이거를 견인을 하다가 해당 차량에 생책이라도 나 그러면 이 값을 물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런 게 다 쉽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견인을 좀 해가면 안 되나 계속 저희도 이제 TV 뉴스로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는 없다. 더 많은 돈을 물어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법적으로 해결이 좀 어려우니까 요즘 우리가 참 교육 이런 말 하던데. 민폐 주차한 차량 옆에 차를 좀 바짝 붙여가지고 차 문을 못 열게 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진짜 민폐 주차해 주신 분 보면 화나는 마음은 저도 진짜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저도 진짜 제가 전화했는데 없는 번호로 뒀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근데 진짜 화난다고 차를 옆에 바싹 대서 못 움직이게 했다가는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처벌을 당하는 이런 억울한 사정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재물손괴죄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형이거든요. 정말 조심하기는 해야 됩니다. 여기서 질문이요. 재물손괴죄예요. 저희 그냥 단어상으로 보자면 뭔가 그 재물 그러니까 차에 뭔가 좀. 스크래치를 좀 낸다든가. 스크래치를 좀 낸다든가. 스크래치 흠집이 있다거나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성립이 된 거예요. 바짝 됐다는 이유만으로. 네. 이게 손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차에 손상이 없어도 이 손괴죄는 효용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성립을 하는 범죄거든요. 그런데 내가 문을 열어야 되는데 못 열었다. 맞아요. 차량이 운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운행이라는 차량에 효용을 해야 했다라고 해서 이거를 처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움직여야 하는데 못 열겠지 않니. 여기대로군요. 맞습니다. 아이고. 참. 참. 답답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차를 좀 바짝 대긴 했어요. 그런데 차를 긁거나 망가뜨린 것도 아닌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도 이제 성립이 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차량이 주차한 걸 보고 이제 본인이 화가 나가지고 차량 주변에다가 콘크리트 구조물을 세워놓은 사람 있었었는데 그분도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게 사실은 뉴스를 보면 저희가 이게 한두 번 전해들은 뉴스가 아니에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보면 반복적으로 그걸 해요. 이거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이거 진짜 방법이 없는 겁니까? 처벌된 사례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지난 2018년도 인천 송도에서 주차위반 스티커 부착으로 불만을 품으신 분이 주차장 입구를 7시간 동안 차로 막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위치가 도로로 인정이 되는 위치여가지고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이 돼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송고받기도 했고 2022년 우리 광주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도 주차 분쟁이 발생을 했어요. 주민이 나 출근하려고 나왔는데 이중주차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 차 빼달라고 전화했더니 아무래도 좋은 소리는 안 나오셨겠죠. 그러면서 나 그분이 나와가지고 나 사과할 때까지 차 안 빼준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출근을 못하신 분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 차량이 출근이라는 업을 방해를 했다라고 해서 업무방해죄. 이것도 뭐 성계가 성계 안 들어갑니까? 이제 차량을 들어는 갈 수 있으니까 사실 효용을 방해했다라는 개념이 조그마한 성립 범위가 좀... 법은 어렵네요.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우리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뭐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처벌된 사례가 있으니까. 아파트 주차장 같은 경우에 보면 보통 주차관리를 받잖아요. 그러면 민폐주차를 관리사무소, 주차관리를 하는 주차관리업체의 관리업무를 방해했다라고 해서 업무방해죄로 요즘은 신고가 많이 되고 처벌도 많이 되고 있어요. 네. 영업하는 매장 앞에도 이제 반복적으로 민폐주차하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을 하고요. 업무방해가 5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소송까지 간다면은 이제 업무방해의 고의성이 있는지 이게 이제 입증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아파트 단지라고 하더라도 지하주차장 내부인지 출입구인지 차단기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적용이 되는 법률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씩 다르군요. 네. 그래서 신고할 때 이런 걸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중법 정신이 좀 살아 있어야 된다. 4275번님 이렇게 주셨고 7671번님도 아파트 빌런 주차 정말 문제가 많다. 이중 주차하고 브레이크 채워놓고 전화하면 성질내고 이런 분들 정말 많다. 이렇게 또 문자를 주셨고요. 이분은 아파트는 개인 사유지라고 할 수 있나요? 공동 사유지죠? 라고. 처벌을 더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셨어요. 자 어찌 됐든 간에 주차장이라는 게 공동으로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공간이다 보니까 서로 좀 배려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와 관련돼서 좀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사실 아파트 단지나 이런 상가 등에서 이런 주차 갈등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항상 있었던 일입니다. 단순히 내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나서 그리고 잘못된 정의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보복주차를 하겠다. 이렇게 되면 형사처벌뿐만이 아니라 협박이나 폭행 같은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안전운행 매너주차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통안전베모 법무법인 법승의 송지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